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어우, 그렇죠. 물리 만점 받고 대학 가자. 테마별 제안 2편입니다. 1편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입시 설명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드리는데 피드백이 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안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편에서는요. 그래요.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핍박받는 물리투 이 물투만 미워하는 이 사회에 진정하게 단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물투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우스갯소리 같은데 탕수육을 먹을 때 요즘 그런 일이 많죠? 찍먹이냐, 부먹이냐 찍어먹을 것이냐, 소스를 부어먹을 것이냐 자, 과연 정답은 뭐지? 정답은 따로 없죠. 물론 개인의 취향이죠. 그런데 고민이 될 때는 무엇이냐? 자, 이것은 먹신의 답변을 제가 제일 이 영상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편은요. 물투편으로 좀 진행을 하겠는데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할게요. 하나는 내신 물리투 정말 이거 계력이란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신 물리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수능 물리투 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1편에서 학습 진도 고민이라든가 또 이 교재, 그리고 기출, 그리고 학습 진짜 공부 방법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물리투도 사실 그 내용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좀 대동소의합니다. 물론 물투의 특성은 있지만 1편을 먼저 시청을 반드시 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물투에 대해서 이제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요. 첫 번째 주제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즉, 고3으로 올라가는 입장에서 3학년 1학기 때 투 과목 선택들이 있죠. 학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도 되고 불안해하고 또 뭔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투 라는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많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제일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현명한 내신 물리투에 준비했는데 역시 우리가 올라온 이런 질문 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몇 수험생만 대표적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광수험생 성만 부르겠습니다. 물투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 5수험생 내신 물투를 하려면 적어도 2등급 목표이면 괄호 안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수능이건 내신이건 여러분 2등급 목표하면 3등급 뜨고요. 3등급 목표하면 수능 준비하지 마세요. 왜? 2등급 목표하면 3등급 뜨고 3등급 목표하면 4등급 뜨는 겁니다. 항상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강수험생 내신으로 물투를 해서 물투를 예습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 물류안을 완벽히 다 못 끝냈는데 물류안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투 예습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질문이 수능 물투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좀 읽어볼게요. 송수험생인데 물투를 시작하려는 학생입니다. 물투를 시작하려면 물류안 역학 개념만큼은 완벽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물투와 물원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과학과목이라는 것이 원과목 있고 투과목이 있는데요. 이 원과목의 방향과 투과목의 방향은 판이하게 달라요. 원과목들은 물화생지에 말씀드립니다. 원과목들은 산소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특히 물류 같은 경우에 좀 정성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물리투는요. 좀 정량적인 관계로 진행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어떤 수치를 찾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몇 대 몇, 몇 배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목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뭐 다른 과목을 좀 언급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생명 같은 경우는 원하고 투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물리 같은 경우는요. 원과 투가 좀 겹쳐있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과 운동에 관한 뉴튼 법칙 그런데 투에서는 이제 중력장 안에서의 평면적인 운동을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포물선 운동라든가 또 등속 원운동이라든가 또 단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에서도 연력학 단원이 있죠. 제일 끝에 하지만 여기는 정성적인 물음을 하는 겁니다. 크냐 작냐 흡수한 열이 맞냐 작냐 하지만 투가보기에서는 정확하게 몇 Q0를 흡수했다 그리고 온도가 몇 T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때 흡수한 내부 에너지는 얼마가 되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찾아내는 부분이랍니다. 겹쳐있는 부분이 다른 과목에 의해서 물리가 좀 많긴 합니다. 하지만 물리원에 있는 유체역학이라든가 역학적 평행이라든가 송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통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이걸 하는 것이냐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요. 만약에 2만을 이따 수능 얘기하겠지만 2만을 준비한다 할 때 원 내용 사실은 몰라도 돼요.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꼭 필수는 아니랍니다. 더군다나 내신 물투 준비할 때는 사실 이 내신 물투 이제 학교에 대한 물투의 커리큘럴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3학년 1학기 때 2과목을 학교에서 보는데 아니 2를 선택하지도 않은 친구들인데 학교에서 큰 부담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2과목이라는 것을 이제 중간고산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사실 이 2 안에서 뭐 출제를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이것의 한 50%는 1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내용이 좀 포함이 될 뿐입니다. 이때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2라는 이름만 쓰지 1 위주로 진행한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물리에 대한 효과가 강하신 분이 담당하신다면 정말 2의 정통적인 2 내용만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1 포함시켜서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현명한 물투 내신 물투의 준비는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수능처럼 막 파고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내신 물투를 준비할 때는 일단 그 교과에서 진행되는 개념은 일단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투 하면 공식 공식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물론 공식이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뭐든지 그냥 문의 상태에 암기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이해 기반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강좌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영상의 타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말씀 못 드리지만 선생님의 개념 강좌 프로토골드 물리투 같은 경우에 결국 거기 나와있는 개념 중심으로 일단 개념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학기가 시작이 되면 순식간에 시간 지나는 거 알죠. 3월에 계약했다 그러면서 바로 4월 진입하면서 중간공사 일정 나오고 범위 나오기 시작합니다. 뒤늦습니다. 학사 일정 때문에 바빠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신 물투는 2월달에 이제 2월이 되죠. 2월에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 강좌의 개념 그러니까 학교의 중간공사 범위가 보통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4개의 단어입니다. 물리투도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리안도 그렇지만 물리투도 1단원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투가 이것도 내용이 있지만 1단원보다는 훨씬 작고요. 3단원도 좀 작습니다. 4단원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1단원 많기 때문에 물론 이거 학교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1학기 중간공사에 이제 연력학까지 혹은 전기자기까지 어떤 학교는 좀 많다 싶으면 여기에 전자기 유도까지 조금 심하다면 뭐 교류회로까지 이렇게 좀 중간공사 진행이 된답니다. 일단 우리 김학의 의사는 일단 보류합시다. 우리 눈앞에 놓은 게 5월 중간공사 4월 말 5월 첫 주 중간공사 얘기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강좌에 개념 강좌에 꼭 선생님의 강좌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강좌 아니더라도 그 개념 강좌에 도움을 일단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강좌의 개념편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 수능처럼 막 깊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이 전범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꼭 개념이 준비가 돼야 돼요. 언어가 소통돼야 됩니다. 언어가 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3월부터 이거는 2월에 개념이 준비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달 하지 말고 3월부터 그런 제안은 제가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3월에 학교 중에 바쁩니다. 이때 준비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3월에 무엇을 하는 거냐 2018년에 시행된 6월 9월 그리고 수능 또 2017년에 이게 먼저 1순위 2017년에 시행된 6월 9월 수능 자 이 기출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조금 여유가 다 있다면 이 사이사이에 4월 학평이나 아니면 10월에 수능 한 달 전에 서울시 교육청이 치른 학평 문제나 이런 물투 문제를 프린트로 뽑으시고 그리고 메가스터디 여기에 보면 선생님 해설강의 올라가 있습니다. 해설지 평가원 없는 거 알죠? 네. 그 해설강의 이용을 해서 반드시 여기 나와있는 해당 범위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내서 이 문제를 준비하십시오. 자 학교에서 아까 말씀했죠?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롭히지 않아요. 1을 위주로 진행을 하되 2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괜히 새로 만들고 선생님들 해서 여러분들 괴롭히지 않아요. 기존의 훌륭한 양질의 퀄리티의 이런 평가 문제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출제된답니다. 심지어는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신물 2는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또 선생님이 프레트골드 개념 강좌편에 수능 기출편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역시 뒤에 해설지도 있으니까 또 강의를 듣는다면 그 강의도 같이 나가시고 또 제가 프레트골드 물리투 같은 경우는 이 물리투는 경향을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행된 거를 제가 문제편을 업그레이드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3월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기출된 모의고사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준비하시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막 겁부터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준비하시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이거 어디다 써먹어? 그냥 학교 내신 준비한 데 써먹어? 그리고 끝! 나중에 써먹을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과학 논술과 물리투의 관계도 설명을 좀 기회를 만들게요. 나중에 어디선가 써먹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 좀 준비해야 되니까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투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아라.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큼 강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 그다음 개념 숙지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여기서 수능처럼 깊게 할 필요는 없다. 개념 숙지는 2월 안에 최소한 연력학까지의 대단원 1단원은 개념 대안 강의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하시고 혼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리라는 것이 혼자 하기에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그런데 좋은 도움을 첫 출발을 잘 시작하면 상당히 스무드하게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좌를 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념의 숙지가 제일 필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해당 단원의 문제만 발췌해서 그 문제를 정리해놓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아 봤을 때 쾌감을 좀 느낄 겁니다. 물론 와 그래갖고 못 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일단 중간공사에서 맛을 보십시오. 아 내신물 2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완벽한 2로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원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공사 끝나고 나면 기말에 대한 준비는 스스로 다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제 수능 물리투입니다.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여러분들 물리투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방치합니다. 과목 선택에 있어서 2에 대해서 먼저 뭐 소트껑 보고 자라가서 놀라 뭐 이런 얘기 있죠. 이게 너무너무 심하고 이 물리투에 대한 선입견 안 좋은 편견 강합니다. 자 몇 분 읽어드리고 잠깐 답변드리고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조수험생 2를 선택하는 특별한 메리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툴을 하면 논술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제가 논술편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특정학교는 툴을 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꼭 툴을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꼭 툴을 해야 되는 법은 없는지 또 툴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서 논술이 가는지 그건 제가 다음 기회에 준비해 드릴 거고 일단 수능선택에서 따로 없어요.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불리한 점 유리한 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작으니까 그럼 여기에 불리한 점 유리한 점을 얘기하면 인원수 작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1등급 뜨겠네 이러면 좋은 점 같지만 인원수 작으니까 조금 못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네 이러면 또 나쁜 점이 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능선택 인원에 대한 자기술의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셔야 되죠. 자기공부죠. 자신이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죠. 물론 시험이란 자체는 상대평가가 되겠지만 중요한 공부의 성취감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2018년에 아마 해설강의 보시면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공통되는 어떤 저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4월 학평 때 안타까워했습니다. 6월 학평 때 애원했습니다. 부탁한다고요. 하자고요.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때는 제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모진소리도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왜 선택을 했느냐라는 거죠. 보통 물리투 선택해놓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로망으로 그래도 과학, 물리투 뭔가 로망으로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 많이 없겠죠. 그 다음 어떤 이들은 어렸을 때 물리를 좀 했으니까 그 물리투가 나한테 좀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물론 물리투를 제대로 준비해서 선택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1년간의 수험생활을 진행해보면요. 여러분들 여러 다른 감옥에 치인을 하고 이 투과목 준비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요. 자꾸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굉장히 심합니다. 하면 되는 걸 충분히 극복한 그런 내용들에 불구하고 정말 어이없는 문항들이 정답률이 3, 40%로 쫙 열몇개가 나와요. 6평에 보면 그러다 보니 이런 점도 있었죠. 2019학년도 물리투 문제 상당히 쉬었습니다. 왜? 6평, 9평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지만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저질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평가한 책에서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엄청 쉽게 낸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3, 4년 전에는요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이 없어요. 너무 작년보다 더 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 해 다음 해와 다음 해 특히 다음 다음 해에는 정말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건 좀 심하다. 과연 이거를 제대로 푼 사람들이 과연 몇 명에 있었겠느냐. 제 시간 내에 진짜 완전히 쫙쫙쫙쫙 누가 물리투 안 이럴까봐 20번 같은 경우 또 19번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난 산수가 필요한 그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물투는 널뛰기를 많이 해요. 난이도에 대해서. 하지만 하지만 그 경향은 물투는 특히 경향을 타지 않아요. 그런 널뛰기한 한두 문제가 결국 어떠한 난이도를 전체가 표현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문항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물리투를 하더라도 그 문항에서 몇 대 몇 몇 배 몇 배 이런 정량적인 그런 상황의 관계식은 필요하지만 그것과 시간을 모든 20문항이 다 소요되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리투 교과 물투교과 수능물리투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물리원보다 오히려 나아요. 인정 못하겠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쓰님 물리한 시간에 정말 이거 우리 머리 태운다고 그러죠? 뇌작동 정말 분주하고요. 속안에서 뇌세포에서 땀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투는 오히려 제가 좀 편해요. 강의할 때 왜냐하면 딱딱 어떤 정해져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어렵게 사고를 발휘하고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한두 문제 가량이 기다란 산수 전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수에서 치밀하게 철저하게 실수 안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물리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 주제에 말씀드릴게요. 네 물리투는 경향을 타지 않는다 그랬었죠. 저 장담합니다. 물리투는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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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기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출 문제 푼다고 해서 실전 가서 모두 그것이 점수로 구현되는 건 아니죠. 밑바탕에 기반은 잘 다져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투는 경향을 타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분석해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선생님 강좌 중에서 물투 기출 N제 그런 강좌가 있습니다. 같은 절에 쭉 연결이 되는데 바로 보시면 반복되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겁니다. 제가 물투 N제 기출 이 강좌에 대해서 2018년에 행해진 6월 9월 수능 이 문제편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제가 또 고충으로 더 올려드리겠지만 항상 물투는요. 결코 어디선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온 그러한 저는 창작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그냥 새로 만들어진 신유형이라고 착각들어 합니다. 그런 사례가 몇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이 안되니까 그 문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결국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문제야 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물투를 어려워하느냐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하니까 기출 기출 기출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 강좌 선생님 강좌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골드 물리투 이런 개념 강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기출 분석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풀어만 되면 절대 안 돼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풀어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산수가 아니에요. 수학이 아닙니다. 공식 위에서 대입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량 간의 사고력의 진행이랍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성형태가 눈에 보여야 돼요. 제가 물리투 문제 풀 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깃발을 세워라. 우리가 가고자 최종적인 피니쉬란에 세워놓고 중간중간 깃발을 세워내는 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개념을 중간과자 해당하는 물리량의 연결을 떠올려놓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는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편에서는 제가 물투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습법은 1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정말 거의 같아요. 단지 물투의 개념의 특성만 잘 살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교재도 말씀드릴게요. 윌리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수투기라든가 수환 같은 이교재는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거기에는 녹여져 있는 설정을 준비하라 했었죠. 문제 풀이법에 매이지 말라 했었죠. 설정을 자기 걸로 만들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을 불어넣으라 그랬습니다. 말은 추상적이지 말이지만 근데 물리툴은요.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야 될 그럴 물투 시중의 교재를 얘기한다면 저는 수특수환 빼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수특수환 이전의 기출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물투 기출 문제집 많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투 기출 N제편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것도 순서대로. 그리고 2018년 편은 문제편 업그레이드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3월 4월 이거 커리큘럼 얘기가 되네요. 3월 4월의 키포트 강좌도 제가 3편 이런 것들도 신규로 제작해 드릴 겁니다. 강좌는 계속 문제편에 업그레이드 드리고 그리고 극강 바이널 물투 모의고사 작년에 정말 많은 이들이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극강 물투 모의고사도 제가 자체 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도 함께 손뼉이 소리가 나려면 함께 마주쳐야 되는데 선생님 맨날 안타까워만 하고 1년 동안에 하자 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9월 달엔 정말 여러분들에게 모진 소리를 드리고 그랬는데 해야 됩니다. 물투는 개념 정확히 해놓고요.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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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만 되면 안 돼요. 분석하시고 그 안에 내용의 개념의 설정이 연결 이걸 정확하게 자기소서 뚫고 하는 연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중 문제집은 이 교재 정도 거기서 끝을 내십시오. 그 안에서 그거 자기소서 하더라도 바빠요. 할 거 많은 겁니다. 그리고 어떠신 분이 우리 송수험생이 질문을 참 구분해 잘 올렸어요. 물투를 시작하는 이거 아까 읽어드렸군요. 물투 시작하는 학생인데 물리안을 꼭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물리안 안 해도 물투에서 제가 개념선 다 드리고 상관없어요. 물리안은 없는 내용들 물투에 많습니다. 해야 될 내용들 물투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소개를 잠깐 드리면 1단원에 그래요. 역학 부분이 때문에 계산 문제 좀 있습니다. 그리고 2단원에서 전기장 자기장인데 전기장도 역학입니다. 그래서 역학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거기 약간의 전개식이 존재할 뿐입니다. 약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류회로 이 부분 여러분들 굉장한 수학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물론 물리의 표현은 수학이지만 도구죠. 그래서 이 교류회로도 결코 난공불락의 그런 개념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대단한 3단원이 파동예가 나오죠. 불절이라든가 회절 간섭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물량과 잠깐 겹쳐있긴 하지만 이제 불절 같은 경우는요. 물리관에서는 뭐 사이언스 타본에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스내리 법칙을 물리관에서 하지만 물리관에서 하는 스내리 법칙은 본질적인 물리관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정량 예산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이제 수학적 표현으로 해서 스내리 법칙의 수학적 표현을 스내리 법칙은 두 군데 다 하는데 물리투에서는 스내리 법칙의 수학적 표현을 좀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간섭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단원 4단원 끝에 있다 보니까 역시 공포에 떨고 있는데 대단원 4단원의 양자물리 현대물리 다른 부분이죠. 빛의 이중성부터 시작해서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주제 이 친구처럼 얘기 좀 읽어드려야 되겠죠. 물리원 꼭 해야지 물리투라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썼네요. 예전에 들었던 투골 물리원을 들여가는데 안 해도 돼 물리원 다시 보는 입장에서 안 해도 돼 물리원 물리투만 딱 시작해 제대로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걸 심하게 느껴서 어떤 효율이 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 물리하면 딱 생각나는 그 아주 시중에 두꺼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특정 상편 얘기 못하니까 그 있잖아요. 하회탑 미들탑 이런 책 있죠. 여러분 이 책 이 책을 언급했는데 이거 하나 사서 역아파트 처음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풀려고 합니다. 오 좋아요. 의지는 그러나 조금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아니요. 더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대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종류는 참고서죠. 참고서입니다. 참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일단은 교과서입니다. 왜 그 책을 여러분들이 그 좋은 책을 살리지 못하냐면 자꾸 수학적인 그 공식 대입에 얽매이게 돼요. 자꾸 보다 보면. 그리고 또 문장이 문제가 물론 요즘 이제 탐구경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책은 그런데 좀 단답형으로 이렇게 단답 시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론 그거를 완벽하게 할 줄 알면 잘하겠죠. 그러나 상당히 시간이 혼자 할 때 좀 비효율적인 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교과서. 첫 번째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각 선생님들의 강좌의 도움을 얻어서 그 강좌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고 완벽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름길 좀 편법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석이에요. 여러분 정석이라는 말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 정석 그러면 느낌상 어때요? 뭔가 고리타분하고 뭔가 앞뒤 각방 막혀있고 재미없고 이런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석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샤프하게 빠르고 제대로 된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본은 소중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정석대로 제대로만 하면 물투처럼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전개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확실합니다. 명료합니다. 물리투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보세요.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공부하다 좀 궁금하면 그 책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투 강의를 선생님 강의를 보다 보니까 일주일 2회라고 적혀져 있던 제가 자습파라서 좋은 거죠. 자기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인강으로 과탐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낀 바로는 과탐같이 이해할 개념이 많은 건 이해할 개념이 많다기보다 어떤 과목이든 그렇죠. 이해할 개념이 확실하게 전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올인에서 한 번에 쭉 나가는 게 더 낫더라고요. 물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선생님이 일주일에 몇 번 2회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이틀 정도를 이틀 정도에 그러니까 뭐 월요일과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뭐 목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꾸준하게 하라는 거죠. 꾸준하게. 그러니까 몰빵에서 다른 공부 집어치우고 몰빵에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수도 해야 될 것이고 다른 것 같은 선택감도 해야 되니까 꾸준하게 조금조금씩 계획적으로 해놔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송수험사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준비된 게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좀 더 집약적으로 준비를 한 건 좋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고 징검다리식으로 꾸준히 진행을 해서 계획적으로 계획 강의를 준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 3은요. 물투에서 고득절 맞기 위해서 시기별로 제가 해야만 하는 학습이 뭐가 있을까요? 저번 달에 성재쌤 물투가에 대해서 물투를 하려면 3월 말 전까지는 한 번은 보라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또 있나요? 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기별 학습 전략 해야 말이지 아니 몇 월달에 뭐하고 몇 월달에 뭐하고 해야 말이죠. 스스로 왜 이정도까지 하는지 여러분 조금만 자신이 좀 부지런하게 달려들면 될 것을 자꾸 방치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 자체가 열악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앞을 봐도 다른 과목 뒤에 봐도 다른 과목 물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쪼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방치해야 되고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다른 걸 바꾸고 이럽니다. 어느 과목이든 한 번 선택했으면 그것이 자기의 처음이자 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의지가 없다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과목을 선택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지라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별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회의감도 솔직하게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실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물투는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죠? 2학년 때 대부분 원과목 위주로 하고요. 3학년 1학기 때 학교 내신에서 제가 전반부에 말씀했듯이 내신 물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1, 2, 3, 4 전체 교과에 대해서 앞부분만 뭐가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아요. 제대로 가보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수능 열 열인들 N성보다 듣기 좋잖아요. 수능 열 열인들은 작년 한 해를 해봤기 때문에 그 한 해를 정말 교훈 삼아서 아 내가 이게 문제점이었구나 그거를 캐치하면서 수정하는 리셋하는 그 자세가 바로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이분들은 이걸 다 해봤겠지만 이제 고3 올라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덥석 집었다고 손대었다 하지 마십시오. 자 3월 말까지는요 제가 왜 3월 말까지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1월 2월 여러분들에게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학기가 시작이 되죠.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사일정 때문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4월에 3월에는 물리투를 안 보고요. 4월 학평 범위가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 학평은 이 모평과 달리 학교의 진도를 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월 학평 범위는 1단원에서 단진동 그리고 충돌이 있죠. 거기까지 대부분 이 정도까지 연력학은 안 들어가요. 4월 학평 범위에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작아요. 그래서 4월 학평은 사실 큰 목표를 두면 안 되는 것이고 대신 3월 말까지는 최소한 최소입니다. 괜찮아요. 최소한 말은 그렇지만 3단원까지는 개념과 그 개념의 적용에 대한 그 개념 강제 안 해도 문제를 푸니까 그 개념과 개념의 적용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꼭 돼야 됩니다. 한 번 본다라는 자세를 하지 마시고 3단원까지 좋아요. 4단원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거 하면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 절대 꼬거나 꼬아서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장담해요. 현대문류는 절대 꼬아내지 않아요. 실험 자체가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실험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걸 생각한 건지 그런 걸 정확하게 실험과 개념을 준비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안 가셔도 돼요.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3단원까지 최소하라 그러냐면 6월 6월 달에 보는 목표의 범위가 대단원 3단원 파동 단원입니다. 파동의 첫 번째 이 물리 투과목 이 투과목은요. 원과 다르게 원은 좀 STS라 해주고 더 스토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투과목들은요. 특히 물투과목은 딱딱 개념이 딱딱 개념서로 이론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한 타입이죠. 이게 오히려 더 공부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원과목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내용의 서로 연결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물리원은 생각할게 연결시킬 게 많이 있습니다. 투는 생각할 게 없다는 소리 절대 아니야. 투는 개념이 딱딱 단원별로 이론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유얼모평 범위가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까지가 보통 유얼모평의 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때 3단원까지 끝내서 여기까지 개념과 개념적 연습하시라는 거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사월합형 범위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유얼모평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달러 끝내시고 이때 모의고사 보면서 한 번 연습 한 번 자기가 여기서 어떤 게 물리투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되겠죠.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당연하게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신 분에게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신 분은 선생님 고수님 강사 때 얘기하게 되는데 물투기출 그 책 많이 없으니까 물투기출 엔제가 있어요. 그 물투기출 엔제를 가지고 해봐요. 분명히 하십시오. 물투기출 엔제 그 책과 강의를 이용해서 6평 준비를 확실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확실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 물투에서 뭔가 깨닫게 됩니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6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부분 물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4단원 이 4단원을 이때 준비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 안 하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 안 돼요.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여기까지 다 하시고 지금 최소의 미니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되신 분들은 이때 6평 끝나고 나머지를 후다닥 하고 준비해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권장사항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거입니다. 사실 권장사항은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최소 여기까지는 지금 몇 번 말씀드리죠. 끝내셔야 됩니다. 끝낸다는 건 공부 끝이 아니야. 개념의 적용 한 번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8월, 9월에 순식간에 지나가죠. 이때 이때 준비한 사람들의 해에서 말씀드립니다. 수특 수환 물론 이렇게 잘 준비하신 분들은 이때부터 수특수환을 쭉쭉쭉쭉 해나가시되 안 되신 분이 있다면 또 최소 여기에서는 수특수환 문제를 한 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집은 살 필요가 없어요. 벌써 아까 말씀했잖아 이때 기출을 준비해 나가라고 했었죠. 물투기출 엔제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는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 뒤에 네 극한 파이널 물투 모의고사 진행될 겁니다. 모의고사 보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찾아서 메꿔 나가는 것이죠. 자 듣기는 좋죠. 다시 한 번 해야 말이죠. 해야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 엔딩 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초반부에 자 이 맛있는 탕수육 이거 찍먹이냐 부먹이냐 소스를 찍어먹을 것 소스에 찍어먹을 것이냐 소스를 부어서 먹을 것이냐 물론 확고한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찍든 부어먹든 있겠죠. 저는 찍어먹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먹신의 멘트를 드립니다. 먹신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민할 시간에 찍먹 부먹 이게 아니고 결국 처먹 이랍니다. 그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처먹으라 이거 하나라도 더 먹어라 이거죠. 처먹이란 말은 기분답 됐지마 하나라도 더 먹지 왜 그거를 고민하고 있느냐 이거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공부뿐이나 세상만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신중이 과하면요 우유부단이 돼요. 첫 출발도 못합니다. 신중하되 결론은 빨리 내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실행으로 옮기셔야 되고 첫 발을 디뎌야 됩니다.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바로 그냥 시작하세요. 바로 강좌 플레이 시작하시고 바로 함께 호흡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엔딩 멘트 드립니다. 하십시오. 저도 고 여러분들도 고 렛츠 고 도착하십시오. 이거